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여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 7천명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이게 7천명은 뭔가 마음이 찡하지요 우리 서론에서 보면요 사실은 왕상 19장 1절 20절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실은 엘리아입니다 이 엘리아가 지금요 혼자서 그 왕하고 왕호하고 아세라 바할 선지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예요 그러나 하나니까 아니야 바할의 부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엘리아가 보금의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물론 은혜아는 붙잡았지만 이 보금의 결론이 안 나니까 이런 소리 했잖아요 역시 로마 보금화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권이 없다고 그랬더니 로마서 11장 1제 6절에 아니야 이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 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없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명쾌하게도 하나님께서 보금 속에 들어갔을 지 한 7, 8년 되니까 야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쉽지 않다 모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공산주의 안 되잖아요 그러고 차별까지 줘가지고 오직 보금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미션을 줬죠 야 너희 교회에서 성교사도 파송하고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제는 전문을 파고 들어가라 지금 세계는 한 동네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로벌 한 동네가 됐잖아요 안 된다 이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정치 같으면 정치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된다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이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 후계자 다이서를 세웠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북한도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무엘 같은 이런 전문 분야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를 채우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2, 3, 7나라 또 식세 5천 종교까지 갈 수 있다 2, 3, 7나라에도 분명히 사무엘이 있다 찾으면 된다 참 이 말씀은 굉장합니다 지금 중동전쟁이 뭡니까? 이게 종교전쟁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미국만 파보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보금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금이 들어가야 거기에 허감이 꺾이고 거기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참 감사하게 돼요 진짜 이 보금 속으로 올해 해가지고 보금이 너무 좋고 보금이 모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전도하러 가기 쉽지 않다 이 7천 제자 전문 전문 제자 이 사람들 찾아라 7천 분야에 사무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세알라보니까요 7천 분야가 더 돼요 야 그래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살리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쫙 가잖아요 우리 김영란 전 의사가 방금 목사님께서 본 검열을 해도 우리 또 신의 정심에서 펼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김영란 전사는 그분의 전문이야 그러니까 같이 제의도도 가보고 했지만 가면 문이 열려요 제주동복회 옆에 사실 우리도 가봤는데 잘 안 되는데 그거 가면 한영입니다 대한영입니다 전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축구도 있고 또 군사역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박사들이 벌써 한 대명화 있어요 또 우리는 로봇 박사 우리 로봇이 돼서 각 분야에 지금 전문가들이 모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임대석 목사는 목회와 상관없이 전 세계도 지금 전문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7천 전문 지도자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일어나야 이제 2, 3, 7, 5, 5천 이제 종족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교회 하나 만들고 그거 한번 해보자 얼른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커도 교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틈 또 다락과는 참 감사하죠 이 보험이 막 세계로 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아무리 교단이 커도 요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계속 핵심을 통해서 또 하유지핵이지 말이야 세가족이니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게 막 계속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갈지요 그리고 어느 한 천오백 개 교단되는 교단에서 콜하는 뭐야 우리하고 합치자고 그 자는 한교총이고 우리는 한기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기총입니다 한국을 대포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뭐 그거는 내가 볼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미션을 줬어요 맞다 제가 어느 정도 보장과 믿음인지 아닙니까 성교사를 파송해 보니 좋더라고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성교사 다 파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부자인데 하나님이 다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게 안 써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이 이야기 한지 오래됐습니다 또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보내지 말고 7천 전문 제자 보내주세요 우리 동무교회에 교육자가 올 적에 내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이거 뭐 때문에 왔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한번 기도해 봐라 내가 어떤 분야인지 내게 어떤 분야를 갖다 하나님께 사물같이 기도해 봐라 이렇게 하죠 이게 뭐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닌 사람은 있다가 교회가 안 맞으니까 나가기도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7천 제자만 불렀어요 제가 아무나 오지 말고 진짜 한 분야에 생을 글고 사물같이 그 분야에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본인의 목숨을 냈다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보내야 되라고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만 하겠습니까 여기에 마음 담으 우리 교육자들나 우리 정직자들 다 기도하지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온 백성이 망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요 이스라엘같이 망합니다 뭐하려나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약을 벌였습니다 은약의 백성입니다 은약 속에 은약으로 인도받는 사람인데 은약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죠 복음을 벌였습니다 나는 이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걸로 사는 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부닫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냥 있지 않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데도 걸려들대로 또 목회가 그래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전체를 끌어안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벌써 30몇 년 전에 양수리 수요연관에서 이걸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전도다 유광고스 목사를 통해서 요하모음 15년 3절 예수는 그리스도 끝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도 끝이 안 났는데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저는요 꼬깔아 주세요 이야 내가 그렇게 요하모음을 많이 보고 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고 모든 것인 것을 말 안 했을까 난 굉장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예 51살이지만 나이 문제 아니다 나는 강단에 서 있지 않았냐 강단에서 허소를 하면 안 돼요 강단은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줘야 돼요 아십니까 다른 허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그걸 쫄돌 따라가요 혼란에 오잖아요 저는 여기 마음도 안고 계속 올인해 나갔지요 전락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하모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뭐랬겠습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아버지 아닐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지금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치호하고 말이야 이 생명운동 하는 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도 살지만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역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저는 어릴지부터 벌써 전도사로 어릴지부터 벌써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는 걸 봤어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뭘 놓칩니까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재단을 놓치는 거예요 재단 다시 말하자면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재단 놓치고 기도 놓치면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산서부터 봤습니다 아니 제가 초신전의 교회에 가서 내 혼자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 보니까요 계속 서로 치고 받고 말이지 난 솔직히 이게 교회냐 싶어요 목사님은 교회비워놓고 한 주간 내내 부흥에 다니고 말이야 진짜 저는요 이게 교회냐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하겠습니까 혼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들의 말문을 닫아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교회가 살아야 동네가 살지 않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오산에서 뭐 했습니까 전도해 놓고 기도 시작했죠 하나님 전도하라 카니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드러나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이 사람들을 새복기도 깨우고 또 아웃시기도 또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살아났어요 개인이나 교회나요 총회나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이 기도 없으면요 못 살아남아요 온통 지금 허감이 사당에서 장난치고 있잖아요 우리 동북계는요 어느 정도 구시기도가 황성했냐 다락방 하기 전에 벌써요 수요일보다 더 많이 나와요 막 구시기도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동북계가 제일 빨리빨리 복음을 깨달느냐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복음 파고가 있느냐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기도 때문에 이 기도의 불길 속에 복음 받은 게 복음이 가슴을 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300명이 500명이 500명이 700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복음이 불이 붙었느냐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는 기도를 안 놓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망하고 무너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선지자가 없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없으세요 전도자가 여러분 전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참 피곤 좁은 일이 있어요 우리 이 교육자들이 지금 1박 2일로 갔잖아요 갔는데 들려오는 소리 이야기가 또 책임자 우리 또 안양성 우사도 내가 어쩔다 가는 곳곳만으로 전도했대요 식당 가면 식당에 전도하고 다들 전도에 미친 것 같더래요 나는 전도에 미치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벌써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뭔가요 지금 이 동북계 속에는 이런 복음으로 계속 불이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를 끊어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벌써 5년 동안의 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야 교회는 가만히 놔도 동북계는 이제 전도나가 하러 갈 적에 우리 제주도도 시작했잖아요 제주도, 여수, 인천 처음에 시작했죠 근데요 전 놀라셨어요 1년에 4,600명 매년 3,000명, 4,000명 딱 계산돼 보니까요 코로나 직전 5년까지 2만 명, 2만 명 그렇게 교회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전도다이 맞지만은 전도도 안 해요 뭔가 우리 동북계는요 한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랩니까? 나 혼자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뒤집으려면 이런 어떤 강한 하나님의 미션이 강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가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 있죠 자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칠천인에게 우리 칠천인이 전문인들이 이거 세울 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칠천인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포공 은약이죠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칠천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분야가 살아났는데 사탄이 그냥 놔두겠어요? 보금의 결론 안 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미쳤잖아요 이 보금 들으면서 이게 전부라는 거 남은 전부가 돼야 됩니까? 우리 온 성도가 보금의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요 결론은 또 사단에 속힙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요 삽식감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뭐 한국교회 막 두둑두둑 하잖아요 무너지는 소리가 세계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때문에? 이 보금이 없어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영적 생활에 확실하게 나가다가 그래도 안 되고 보금하이면 안 된다는 여기에 딱 확 질어줬어요 미쳤잖아요 뭐 밤에 자는 듯 시간 아까우니까 막 퇴폭 걷고 참한 움직임은 항상 저는 보금을 듣습니다 왜? 제가 사실 정가가 오고 사실화 돼야 우리 칠천 제자를 보금 속에서 올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칠천인에게 사실은요 이 대단태 정말 칠천인이 이게 이제 해옥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전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빨리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미션을 향해서요 굉장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오는 교육자는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정말 칠천 사무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양인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미션 주셔서 오는 이 칠천인을 갖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이들에게 저들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저는 기도했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기도가 전부예요 이런 사람 왔다 끝난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 임대성 모사 보십시오 난 쭉 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목회할 건데 목회 안 하고 그 분야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은 안 해지만 임목사를 통해서 그 분야에 엄청나게 파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놓고 막 기도 계속 기도하죠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2, 3, 7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2, 3, 7 나라를 살릴 칠천 제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2, 3, 7 나라를 살릴 오바다가 있습니다 2, 3, 7 나라의 미래 칠천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이 보험 속에서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칠천이니요 이제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전도자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를 돼야 찾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전도자 됩니다 우리 이러분들도 전도 잘해요 우리 어른분들도 잘해요 우리 전도의 불길이 코로나 안 왔더라면 계속했을 겁니다 제가 알잖아요 총회장을 했고 22세 회장을 하고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다른방 교회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망대망대하다 보니까 현장에 실제 전도하는 사람들 잘 안 보여요 망대가 뭡니까 그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지역에 있는 절대 제자를 찾는 것이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 중심을 펼치는 것이 망대를 펼치는 거예요 구호만 가 안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교사들을 내가 전문에 만나보니까 성교사들이 거의 순회 이 순회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저는 여사무입니다 이 성교사들이 순회하는데 상당히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성교사들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열내 가정 특히 지금 말이야 미국 대학 오천대학을 파고드가는 우리 건목사이시요 이 건목순 목사가 지금 부부간에 미국에 살았잖아요 지금 오천대학을 향해서 순회를 시작했어요 홍순호도 지금 남미 쪽으로 말이야 순회 시작했죠 우리 박두순 목사도 순회 참는 윤원종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김영철 목사는 계속 순회 보고 오고 있습니다 이 순회를 갖다가 성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숙달된 전도자들 우리 동북길류시에서 지교회당 한 아홉 개 교회됩니다 이제는 여수도 합류하게 했고 죽전도 합류하게 해서 아홉 개 교회에 전도자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순회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순회해 줄 즉에 같이 합류하면 언어가 모자라면 이제 우리 성교사가 따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언어 통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고 나면 이 성교사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성교는요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7천 분야에 제자를 찾는 중심이 있다면 이 전도에 성교에 마음을 담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풀의 꽃과 같이 건망 시들어 죽을 건데 여러분하고 저는 틀립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죠? 아멘을 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 풀의 꽃과 같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허터서 하지 말고 도단성 운동을 해라 도단성 운동 이게 뭔 운동입니까? 이게 7천 사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7천 제자 키우고 세우고 파송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7천 제자 세우는 굉장한 운동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교회 주인이고 우리 교회에다 이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는 종이 누굽니까?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중직자입니다 이런 7천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중직자가 딱 받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직자가 받칩니다 사무엘은 계속 자기 분야에 일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중직자는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집니다 오바다 그렇잖아요 오바다는요 그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런데도요 만약에 왕이 덜키면 죽는데 목숨 내 걸고 했잖아요 선지자 없다고 했잖아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먹이고 책임진 사람입니다 우리 딸아의 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복음이 펼쳐질 지게 엉뚱 소리 안 쓰면 우리 중직자들에 서서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어봤어 한국계에서 중직자들이 나서야 되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계는 7천4역의 오바다 같은 중직자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면서 우리도 오바다도 살리죠 지금 우리 동국계에서 도단성 운동 속에서 정말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역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저는 우리 손장노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재정을 하고 있는 중에 얼마나 고마웠게 생각하느냐 합니까? 이 뒷받침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해나갔습니까? 목사님 지금요 너무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자제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제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못한 장인수 목상 교회 강태훈 목사가 그보다 못한 교회에서도 지금 그 목사님을 받들어서 정말 이 목사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보 말하고 고맙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안 주면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건강을 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지속해서 네 시대에 칠천 제자 세우고 또 후대를 세워놓고 가라 이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바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여 여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사로 안 보여요 내가 쭉쯤 가서 이번에 임진영에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들 김구도 솔직히 말하니까 지금 칠천 사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교육자가 30명 교육자가 30명을 또렷또렷 뭉쳐가지고요 아주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칠천입니다 물론 우리 수원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볼 적에 무언강 아비를 통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젊은 요번에 장로들 젊은 우리 종직자들 많이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참 엘리사 이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도단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요 왕하 2장 7절이요 2장 9절이죠 사실은요 이 엘리사가 누구 때문에 선생 엘리아 때문입니다 엘리아가 복음 못 깨달았을 적에 나를 죽여주시야 할 적에 하나님이 호랩산을 불렀어요 호랩산을 불러가지고 이 엘리아에게 정확한 복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때 미션이 온 거예요 미션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날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미션이 안 하면 내게 이 미션이 안 왔더라면 저도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요 뭐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나 키우고 말이야 저는 아닙니다 벌써 제게 다락방 속에 7, 8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차피 세계복음 할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러게 안 돼 7천 사무엘을 찾았어 오바다 찾았어 미래 7천 찾아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말이야 2, 3, 7 나라 5천 종족 간다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엘리아가 이 엘리사에게 계속 뭘 주겠어요 복음을 줬어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복음 깨달고 모르니까 아니잖아요 그 엘리아가 사실은요 엘리사에게 자기가 느끼게 깨달은 이 복음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 엘리사도 늘 선생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놓친 이 복음을 갖다가 계속 심은 겁니다 밧돈을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깨달아보셨어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결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나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헛소리 자꾸 한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미션이 왔는데 야 그때 미션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미션 너 제자 엘리사를 갖다가 후계자로 삼아라 후계자로 삼았잖아요 왕도 세워라 그때 이제 엘리아는 하나님이 듣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쫄쫄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녀니까 이 엘리사는 복음의 결론도 났고 자기가 이제는 제자가 아닙니까 분명한 제자로 섰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뭐가 없죠 자기 선생 엘리아가 가지고 있는 갑질의 영감이 없어 제자니까 알잖아요 우리 선생은 갑질의 영감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이야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생도들이 웃잖아요 너희 선생이 너희 머리로 올라갈 건데 뭐하러 따라다니냐 다른 생도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생도는 복음도 아니었고 다른 생도는 여기에 대한 제자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희들 몰라 선생님 마지막에 올려갈 전에 야 뭐하러 나한테 따라다니냐 예 선생님 선생님이 가진 갑질의 영감을 줘야 선생님의 제자인 내가 이 복음운동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자말로 그래 알았어 내가 위로 올려올지게 내게 능력이 말 것이다 능력이 맞지 않아요 엘리사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아랑군대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왕의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까지 다 알았어요 영계는 영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허나히 떠다보고 있는 거예요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조용해요 말만 안 해요 참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 하나만 일어나도요 끝나는 거예요 요새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했죠 왕아 2장 9절 달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2, 3, 7라도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봉 28장에 가면 있다 이 말이죠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찾고 또 우리 순회에서 찾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런 사탄의 역사가 꺾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저런 중동 같은 그런 러시아 같은 이런 전쟁 강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왕아 6장 17절이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지금요 선생님 이 아람 군대가 말입니다 도단성을 꽉 둘러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영락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아 저들 배우야 하는 역사는 허감 그 군대 그보다 우리가 더 많아 어디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줬죠 눈을 열어줬니까 불말불병거 꽉 찼어요 이 엘리사 주변에 불말불병거가 천만천사가 꽉 찼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만천사가 우리 동북의 울타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천만천사가 엘리사가 아람 군대한테 너희들 길을 잘 못 들어서서 이제 날 따라와 당달 봉사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군인들을 당달 봉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길을 잘 못 들어서 날 따라와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라가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눈을 내려줬어요 그때 왕이 아버지요 했어요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세배종이 했는데 아버지 저들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먹을 거 좋아 보내라 그때부터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우리나라에도 237나라에도 이런 제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들어제끼는 제자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면서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머니 요괴배술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학시 심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심기 위해서 유무로 들어갔다니까요 유무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모세에게 복음을 심었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이후에요 8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모세를 불러드렸어요 호랩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음을 깨달게 했잖아요 그때사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국 백성들이 지금 고통단을 모르느냐 짓밟히고 있잖느냐 네가 내려가서 내가 가겠는데 네가 좀 내려가 심부름하라 그때사 모세에게 미션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도망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함께한다는 뭡니까 이게요 갑질의 영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당합니까 갑질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그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배당에 아버지 집에 말이야 이렇게 온통 많이 뺏겼을까 나 뺏겼거든요 나 간심은 다른 데 없어요 아버지 집에 오면 그렇게 좋아요 은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모든 삶에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네가 뭐 때문에 그랬나 성사미 하나님께서 교회 가락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냐 뭐냐 네가 거듭나서 그랬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그랬냐 가끔가다 내가 내 자랑 좀 했죠 아니었어요 코렌즈 3장 16절 야 네 몸이 하나님 성전이다 아니니까 내 몸이 성사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내가 왜 교회를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 굉장하잖아요 아니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마귀가 성전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잖아 이 성령이 역사 이 말씀 해놔 놓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만히 깨달으면서 아차 그렇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하고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란 거야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는데요 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좋아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받고 성령 받으면 되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몸이 성전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메시지 듣는 저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깨달게 하고 믿게 해 주옵소서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강대사 쓸지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속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께 줄 수 없어서 내가 막 준비 기도해 가지고 주여야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역사하잖아요 아니 내가 문제가 생기고 말에 힘이 빠지면 주여 주여 그럴 필요도 없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갖다가 책임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았냐 내가 아니지 않았냐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데 왜 내가 그걸 갖다가 주여 주여 하고 있어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다 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사역도 성령께서 이 다라빵사에도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세곱기들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지 내가 뭘 해? 네가 좀 예수 믿었다고? 조금 남들보다도 응답받았다고? 네가 믿음 좀 있다고? 네가 했다고? 아니야 해결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되신 내 몸에 오신 성령께서 당신이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번에 유럽에도 스페인도 가지요 다음에는 정말 미국 램던트 대회입니다 시카고 가세요 시카고 갔다가 또 중남비 가죠 중남비 가다가 또 LA로 왔다가 한국을 들어옵니다 하나님 여기 움직일 때 그냥 말고 저 유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가는 곳과 뒤집어지게 해줘 없어서 할렐루야 이게 막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눈을 열어줘잖아요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줬지요 네가 누구냐 신부니 네가 누구냐 네가 아브라함이 없소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너는 너는 뭡니까 복에 끄는이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주님 내가 복에 끄으니까 주의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해 주옵소서 우리 동북계의 백프로요 성령이 역사하소서 이걸 깨달게 하고 믿게 하소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현장만 아니고 저들을 통해서 그런적인 축복이 복에 그런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하오소서 그러면서 출애읍기 3장 18절에 모세가 보좌의 문을 열어둡니다 아십니까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을 누가 이러니까 모세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뭘 말합니까 나는 이거 빨리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는지 압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 똑똑히 봐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제자 세우는 거 이거 내가 하는 줄 아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내가 초신자 때요 구역장 할 때도 또 그뿐 아니라 내가 오산의 초신자로서 목회할 때도요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알렐루야 한수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뭘 한수 배우는 거 있어요 이분이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설류 한기로 듣고 한기로 느끼고 그러고 내 말씀이 불편하면요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의 목사님 말씀이 불편하면요 그 사람 은혜는 크네요 시험 들어요 그 뭔가 마음에 다른 게 단계에서 그래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 남은 자 칠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남은 자 칠천 오고마스지요 오고마스 11장의 제1절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2,3,7날에까지 이런 제자들 일어나길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동북계는 이미 칠천 사역에 이제는 정말 바로 같이 또 이 칠천 제자의 사모일 같이 많은 이제는 그 분야에 이런 사모일이 일어나고 오바다 로마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미래 칠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세우게 하시되 이제 순회 캠프를 돌면서 이런 2,3,7날아 5천 종족뿐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서 찾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